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님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님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 아니 빨래를 왜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... 다 뺐어? 다 뺐어 이게 다야? 갖고 왔어요? 내꺼 여기 있어 뭐 이렇게 많아 벌써 힘들어 물을 받아야지 잠깐만 바지 벗을까? 발을 씻고 비트 좀 넣자 뜨거워 너 이불에서 향기 나는 거 좋아해? 네 그래? 아니 세제는 향기가 아니에요 형 아니 피... 아니야 왜왜왜 이거 많이 넣으면 안 되지 비트는 세제잖아 이거는 향기가 아니야 이건 세정 이 정도? 아니 아니 더 줄여야 돼요 이 정도? 더 더 훨씬 훨씬? 더 아 이렇게 많은데? 이거 이 정도가 나 이 정도? 피전 여기 있어 피전 이걸 많이 넣자 그럼 응전을 응 근데 이게 순서가 많아? 이거 나중에 듣는 거 아니야? 거차 한 번 빨면서 이거 논다?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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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아 이 사람 통이 크네 들어 됐어 느낌이 이상해 뭐고 어? 거기 좋다 와 땡국물 거 같아 야 우리 어찌 더 더러워지는 거 같아 발만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럴 거 같아 근데 우리 너무 가벼운 거 같아 몸무게가 좀 가볍게 잠깐만 잠깐만 너 날 업어라 그래 업고 밟아 그렇지 그렇지 어 무게가 다르니까 아주 쑥쑥 들어가네 어 그렇지 별빛이 내린다 샤랄랄랄랄랄라 샤랄랄랄랄랄라 샤랄랄랄랄 Red 샤랄랄랄랄랄라 샤랄랄랄랄랄라 샤랄랄랄랄 샤랄랄랄랄랄라 샤랄랄랄 acne رoin 샤랄랄랄랄랄랄랄라 그리고 Shocker 되게 쉬 hydro 지금 같은 반호는 없는... 지금 같은 반호는 없는... 뭐야? 지금 같은 반호는 없는... 뭐야? 지금 같은 반호는 없는... 뭐야? 왜 없어? 너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가 없는 번호라고? 너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가 없는 번호라고? 엄마 휴대폰 바꾸었나? 엄마 번호 바꿨어요? 어찌 알았다, 저거 앞에. 알겠어요. 어디야? 축소. 세화니야? 세화니, 세화니. 유라인 줄 알고? 유라인 줄 알고? 유라인 줄 알고. 엄마가 이 번호를 바꿨지? 이거 한 번만 닦아주라. 무채 썰어야 되거든, 먼저. 지금 같은 반호는. 왜 없어, 또. 확인 후에.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엄마. 엄마. 번호 바뀌었어? 번호. 번호. 번호 바뀌었어? 없는 번호. 번호. 아, 오늘. 스마트 바꿨어. 김장 할 건데. 응? 김장. 풀 썼어, 안 썼어? 응? 풀, 풀. 풀을 써? 찹쌀을 죽을 쑤어서 가르면 좋은데. 풀이 있어야 되는데. 풀 왜? 먹는 풀 하면 딱 풀. 먹는 풀. 우리가 이게? 찹쌀 있네. 어, 찹쌀 있다. 이거. 이댁을 투착하고. 이거 뭔지 다 풀어야 된대. 계란 풀듯이. 우리 대한민국 어머님들 참 대단하신 것 같아. 우리 대한민국 어머님들 참 대단하신 것 같아. 어머. 어머. 우리 대한민국 어머님들의. 내가 좋아하는izi이. 우리 대한민국 어머님들이. 우리 대한민국 어머님들 참 대단하신 것 같아. 우리 손으로 같이. 끓였어? 끓여서? 끓이냐? 끓이면서? 이거 너무 매워. 준비하면 돼. 너무 너무 매워. 고춧가루 이렇게 됐어. 여기 저기 оружие 예예예 어디 볼까요? 이곳? 왼쪽 ổi 그 locomotion 힝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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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이거 더 이상하게ятель 하... 완전히 сор이 Group 똑똑 landlords 진짜 힘들다 나 분명히 데리고 가죠 끝이야? 끝이야? 어? 뭐가 이렇게 간단해? 그냥 안 켰을 거야 야 끝났어 이거 너무 쉽잖아 이거 이거 너무 불금평한 거 같아 야 너도 같이 와 빨래 야 너도 같이 와 빨래 야 너 안 되겠다 너 진짜 너무 쉽다 너도 같이 와서 빨래 건조하고 같이 가야겠다 진짜 빨래 가자 빨래 가자 잠깐만 아파 왜왜왜왜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됐어 난 됐어 진짜 아 마을에 이불 빨래를 한다고 해가지고 솔직히 내가 동생이었으면 형들이 이거 해주세요 그러고 이 빨래를 들고 가지 않았을까 형은 형이 선택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왜 선택했어 너네가 부추겠잖아 악마에 속삭이냈어 아까 뒤에서 아 보자 아 보자 형 거기로 듣고 살아야지 빼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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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속이 불행하다 아 아 힘들어 예전에 세탁기 없었을 때 옛날에 많이 왔잖아 여기? 응 그래서 막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돈 내고 막 이랬어 맞아맞아 그것도 그때가 반지아 살 때잖아 TV 나왔잖아 맞아 그래도 나름 행복했어 나름 괜찮았어 나름 결속력이 있었어 응 그때는 진짜 근데 이리 봐 애들 안 도와주는 것 봐 집이 넓어지고 이러니까 도와주시다가 결속력이 이제 변한 거야 응 사라지는 거지 아니 gal 왕의 같은 꼼꼼이 다 놀게 고맙다 고맙다 이거 당신은 시각 고맙다 고맙다가 네 고맙다 여기 한글자막 by 한효정